이 선거관립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든든한 백, 믿는 바는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위조투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혹 후보가 선거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위조투표제를 채워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다와 같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127석을 얻었었는데 불구하고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127석이 아니고 87석을 여러분들 차지한 것으로 40석을 훔쳐가지고 그걸 더블당하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고 여러분들 뭐죠? 야바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마다 분석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없으면 선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폼내고 저 친구 떨어뜨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분들을 직접 여러분들 방문하셔 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제가 올린 짧고 단호한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절규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유튜브에 아주 이른 시간에 제가 올린 짧은 글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과 뭘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킵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의 앞날을 지킵시다. 국민의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거부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증감시키는 이른바 득표수 조작입니다. 두 번째 투표지 관리관 인쇄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전투표함 등에 투입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위조투표지 제조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성등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아홉 번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위조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서 모두 밝혀진 확정적 사실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의 8번의 부정선거 방식과 달리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37,453표를 확보한다면 전부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실행이 됐고 유사한 방식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해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와 선관위척 사이에는 위조투표지 제도 투입의 핵심적인 투표관리관 인쇄도장 폐지 법이 정한대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2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도장 날인과 관련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힘 특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지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지키느냐 영원히 박탈당하냐에 달린 중대 사안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건성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밑에다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맹단을 제가 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페이스북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현재 한국의 선거 상황을 아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정리정돈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